최근 6조 원대 기술 수출로 한미약품이 급등하면서 관련 헬스케어나 바이오 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미약품을 많이 담은 펀드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KTV 마케스타 펀드는 지난 9월 초 기준 펀드 내 자산 중 한미약품의 비중이 8%로 가장 높은 펀드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4%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1개월 수익률이 4.14%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미약품의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KB 액티브 배당펀드와 키움 SK 그룹 우량주 플러스 펀드도 한미약품의 펀드 내 비중이 5%가 넘습니다. 각각 연초 이후 수익률은 22%,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규모 기술 수출에 한미약품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바이오헬스케어 펀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이름에 바이오헬스케어가 포함되지 않은 많은 펀드들의 한미약품 편입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약품의 펀드 내 비중이 4%가 넘는 9개 펀드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테마에 속하는 펀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 펀드인 미래해제탄국 헬스케어 펀드와 동부 바이오헬스케어 펀드의 비중은 각각 3%대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들 펀드 역시 바이오헬스케어 열풍에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한미약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최근 급등에 따른 효과는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액티브한 공격적이라고 보다는 액티브한 운영을 추구하거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어떤 펀드 매니저라면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까지도 비중을 공격적으로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직접 투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펀드 이름만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펀드 전략, 편입 종목,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